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좀 안 깨줬어 엄마 좀 안 깨줬어 야야 너무 생각하지마 내 눈 깨줬어 내 눈 깨줬어 개봉이야 우와 우와 엄마가 좋아하네 엄청 시키신거다 하나 먹어볼까? 내가 칠을래 꽉꽉꽉 꽉꽉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맛있지 맛있지 우와 진짜 맛있다 너무 달콤해 너무 시시도하고 달콤해 달콤해요 우와 진짜 깍기에 딱 좋은 크기야 응 근데 이거 칠 이거 어디에다가 응 이거 어디에다가 어디서 살았냐고? 땅속에서 땅속에서 근데 이거 어떻게 치는거야? 그냥 엄마가 물로 씻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야 넌 못 씻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응 하나만 씻어? 응 내가 맞아 맞아 엄마도 이거 생각했는데 그래 나 좀 안먹있다잉 응 앞으로 엄마 야채 좀 씻어주면 안될까? 응 어떻게 생각해? 좋아 응 내가 양채 씻어줄거야 그래 고마워 잘 씻어주네 잘 씻는데 앞으로 잘 이용해 먹어야겠는데 감자 씨 없겠지? 감자는 씨 없지 감자는 땅속에서 닮아봐 응 태일이도 씨 있잖아 씨? 응 땅? 응 너 장 씨잖아 나? 응 땅 이제 먹어볼래? 음 좋겠지? 응 치는 없겠지? 먹을 수 있어? 응 아니야 이거 생으로 먹는 거 아니야 쪄서 먹어야지 쪄서? 이렇게? 엄마가 이거 야채볶음이랑 이런거 해줄게 응 씻어줘서 고마워 응 알라뷰 응 뒤적뒤적하면서 내가 할래 응 내꺼 여기가 퐁당할거야 아니 하나씩 아껴먹자 테리야 아껴먹이면 두 번 먹을 수 있어 맞아 이제 반으로 썰어볼게요 안돼 어? 나는 안돼 짤릴게 돼 어 엄마가 할거야 엄마 반으로 잘라서 줄테니까 안에 실을 다 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하실 수 있어요? 엄청 엄청 시키신거다 응 삶기 전에 모습이야 엄마 응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씨 씨? 응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세요 노란색이 하늘을 보게 하늘을? 응 이렇게? 응 하늘을 보게? 응 하늘을 보게? 엄마 하늘을 보게 했어 내가 어 잘했어 언니 하늘 봐 어 그 노란색 하늘을 보게 땅을 보는거잖아 그거는 하늘을 봐야지 엄마 이거 이렇게? 어 맞아 맞아 이거 동그라미가 됐네 어 그러네 네본도 됐어 어 네본데 동그라미가 어딨지? 다 익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지금 좀 뜨거울 수 있거든? 호호하면서 어 호호하면서 먹어봐 엄마 한번 먹어볼까? 엄마 먼저 치즈 있는거 먹어 아니야 아니야 올리고장이 늘어져서 그래 나도 먹을래 치즈 치즈 아니야 이거 이거 너가 먹을거야? 응 엄마 엄마 이거 먹어 멋있지 아몬드 응 아몬드도 먹고 아몬드 아몬드 안집어 딱해 손으로 먹어 그냥 손으로 먹고 멸치로 딱 나와요 엄마 안하자 아몬드? 응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나 그냥 먹어 엄마 이렇게 호박이 맛있다고 듣기가 진짜 처음이야 엄마 사실 호박 별로 안좋아거든 아 그래? 난 호박 좋아해 그치? 난 호박 좋아한다 네 엄마가 와 엄마 엄마 근데 여기에 노란거 그냥 먹으면 엄청 맛있어 주황색인거 응 아이고 엄마 엄마 내가 빨간거 내가 빨간거 빨간거 이거? 간포독 이거? 응 이거 스테리 같은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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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